오, 광경 바다. 화해. 제일 좋아하는 오시는 애가. 진짜 맛있어. 어? 이거 멋있어. 어? 전라도 초대구역. 나래구역. 나래구역, 동해. 맞아. 아우, 생활 납치다. 민어. 민어. 민어 지금이 최고. 이런 거. 이게 뭐야? 민어하는 거예요. 랍스터. 랍스터 나온다. 편안하게. 다 썼네, 다 썼네. 민어탕 나온다. 저거 뭐야, 뽈락구이야, 뭐야? 뽈락구이 같은 거. 울어, 울어. 자, 이제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아, 되게 공정하였구나. 진짜 맛있겠다. 박수 나오고 있어요. 천생의 가음. 이야아. 이야아. 아니 왜 VCR 라운드에 일어나서 우리 신동 씨의 박수, 기립박수를? 저 목포에서도 저 꼼장어 굉장히 유명한데 오늘 여기서 먹을 수 있다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오늘은 에너제틱 꼼장어가 준비가 되겠고 양념구이 9인분에 볶음밥 불렀습니다 아, 해님이가 손 닦네요 왔다 갔어, 왔다 갔어 아, 나 이 충격은 너무 오래 갈 것 같아 괜찮아, 다음에 먹으면 되죠 어, 쌈 바로 싸먹어? 아,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오, 몇 개로 올리시네 오, 한 번에 갈래 저거는 안 먹어본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 과하게 맛있어요, 도가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맛있는... 우리 뭐 써야 되지? 이거 한 글자 봐야지 아니면... 맛있겠다 어때, 해님아 어때? 꼬독꼬독 그 자체를 그렇지, 맞아, 맞아 진짜 꼬독꼬독하면 양념은 어때요? 양념이랑 밥을... 밥을... 밥을? 밥 조금만 드세요 어머, 나 밥 조금만 드세요 죄송해요 밥, 밥, 죄송해요 아,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잘못했어요 너무 맛있겠다 변박지에 있는 밥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죠, 너무 변박지에 넣어야 돼 저 국물까지 어우, 위에 아우, 향기증나 향이 정말 적절하게 됩니다 진짜?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요 목포 예전에 촬영하러 갔을 때 진짜 다 맛있어, 다 다 다 나래씨가 눈물을...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고 목포 음식은 내가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근데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생각보다 넉넉해요 그래, 해님이가 착하다 연장 받으시고요 아, 맛있겠네 너무너무 맛있겠지? 그냥 이거 다 먹는 거야? 음... 너무 맛있겠지? 음... 진짜 동소시다 청양고추 음... 음... 양파, 양파를... 진짜 맛있어 끝나 세영 씨, 했나요? 세영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밥 자글자글 이야, 이것도 역사를 쓰겠구만 네, 네, 네 여기서 피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너무 맛있네 신동엽지 후배들에게 양발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지금 계속 면순석으로 아까 찻잎하시는데 문이 살짝 들어가셨어요 살짝 이렇게 피로 이상으로 맛있네, 진짜 그 표현이 많네 피로 이상으로 맛있네 자, 우리 목포가 고향인 나래 그리고 동해 목포하면 생각나는 해산물 하나, 둘, 셋 깍지 그렇죠 과연 어떤 간식이 기다리고 있는지 영상 눈토 하주 나이스 아, 바로 나오다 포롱구이 포롱구이 아름답다, 아름다워 포롱이다 포롱 와, 이거 간식이 아니다 포롱구이 포롱구이 자, 돌리고, 돌리고 둘, 셋, 넌 진짜 맛있겠다 듣다, 너 아, 아무요 아이, 배우신 분들 또 한 번 더. 와, 진짜. 와, 진짜 깜짝 놀랐네. 낙지 호롱 부위가 방금도 저녁니다. 일단은 실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실물 제대로 말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 뜨끈뜨끈해요. 맛있게 드실 수가 있고. 쭉 잡아당겨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어우, 불렸어, 불렸어. 매콤달콤 양념에. 그렇지. 불맛이 확 날 거네. 바로, 바로. 좀 근데. 호롱쇼야, 호롱쇼. 호롱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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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 있어. 물고 있어. 물고 있어. 좋아, 좋아. 됐다. 호롱쇼. 됐다. 최고의 쇼네. 호롱쇼, 협찬, 협찬. 쭉 먹었어. 호롱쇼. 호롱쇼. 야, 장난 아니네, 이게. 아직 괜찮아요. 뭐야, 뭐야, 뭐야. 옷을 정수만 해. 식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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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혜. 뭐야, 뭐야, 뭐야. 옷을 정수만 해. 한 번에. 호롱쇼. 없어졌어. 호롱. 깔끔하게. 놀토. 나이스. 야, 민어회다. 민어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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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오나 보다. 민어회는. 그때 우리 전 나왔어. 민어회죠, 이제는. 저 부레가 나와야 되는데, 부레. 부래도 같이 나와야죠, 무조건. 이야. 지금 전심이야? 지금 완전 제 전심이에요? 저거 되게 고가하고. 진짜 맞습니다. 대박이다, 대박. 민어 껍질. 부레, 부레. 부레. 자, 기름장 꼭 주셔야 돼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정성껏 드세요. 기름장에. 기름장은 또 신동엄 씨가 시켜보셨는데. 와, 저런 부레. 부레 먼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많이 하지. 민어가 100냥이면 부레가 90냥이다. 쾌로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아이고. 완벽해 자체네, 이거. 장난 아니죠. 몇 점 먹겠다,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 부레 안 먹어본 사람 부레 먼저 먹어보세요, 부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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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다. 아기씨. 아기씨. 춤도 별로 나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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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클로징 없어요. 아 뭐? 아 클로징 없어요? 아 클로징 없어요? 음.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늘 함께해서 너무. 안 나가요. 아니 형, 안 나가요. 아 우리가 진짜 놀란 토요일인데. 옛날에. 네. 놀란 토요일. 네. 으쨰. 뮤즈피디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둘 셋. 둘 셋. 홍홍. 아 드론이에요. 다시 지났다고? 어디? 어? 인천? 목포! 나래옹기! 나래옹기! 남교동! 아, 목자거든요? 아, 목자고농이야? 목자고농이야? 어우! 족발. 떡볶이가. 어우! 아, 맛있겠다. 너무 조고해. 어우! 호거다, 호거. 장어. 이건 장어. 닭발. 닭발. 닭발 계란찜. 닭계닭. 뭐야? 뭐야? 뭐? 애비크림? 와, 맛있지? 맛있겠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모아가고 있네. 모아가고 있네. 자,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나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야. 쑥콜리. 자, 첫 번째 음식이 공개됩니다. 야, 오늘 대박이네. 어? 곱창이다. 신발? 신발 곱창. 아, 곱창. 나 진짜 좋아하는데. 아우, 맛있지. 와, 소리 봐요. 와. 와, 이거 쌈에 사먹을 거야. 아, 너무 좋아해. 푸푸푸푸푸싱. 아우. 아우. 더 보이려고. 더 보이려고. 부시네. 햇님님도 표정 관리 잘해. 우리가 틀렸는지 말았는데. 햇님이 바로 먹방 갑니다. 예전에는 약간 티났었잖아. 햇님이가 이거 기다렸는데. 바로. 아우. 아니, 너무 좋으니까. 입꼴이 저렇게 올라가게 있다고? 어머, 어머. 그거까지. 저게 뭐야? 뭐 올린 거야? 적양파랑. 적양파? 그리고 고추도 하잖아. 야, 다물어지지가 않나, 쌈이. 그렇지, 그렇지. 야, 저거 먹고 싶다. 아아! 짠 거. 또 시작이야. 맛이 어때요? 쉽게 좀 내두자. 또 맛이 어떠냐, 어떻게 알아보냐. 충분히 느껴요. 어묵이 왜 들었는지 알겠어요. 쫄깃함이 더하고 많이 달지도 않고요. 약간 고소한 쌈장의 느낌이 있어요. 초장에 찍어 먹어봤어요? 순대맛 초장에. 이거 이제 완전 전라도 스타일. 오토 스타일. 저게. 진짜 좋아하는데. 소콤하니까 맛있어. 새콤해서. 입맛도네, 입맛도네. 입맛도네. 먹어봅시다. 대박. 첫 곱창이니까 먼저 먹어봐. 먼저 먹어봐요. 곱창. 처음은 좀 어려울 수 있어. 그렇지. 씹는 게 쉽지 않으니까. 거짓말은. 어렵구나. 어렵구나. 봐봐, 봐봐. 이렇게 해서. 곱창 씹어먹는 거 봐봐. 선배님이 가르쳐준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 겨루기남도 맛있어요? 참치 맛이 장난 아니지. 밥 감아버려.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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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가세요. 맛있어. 맛있어.